형제의 탐정이야! 아하.. 이 향은? 이건 낭순 님이 범인입니다. 향기가 향긋했어요! 뭔 소리 하시니? 마구 님 일로 오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 저거 뭐 좀 읽고 있어가지고 아 저놈의 해피해피 진짜 제가 컴퓨터를 바꾸면서 장마 군 아바타만 사라져가지고 CS 캐릭터는 지금 저장이 됐는데 아 무슨 캐릭터가 그건 쓰지 마시고요! 이거 할 때마다 너무 고충이에요 기본 아바타 중에 있을 텐데 네 바꿨습니다 네가 이렇게 취해 LI 팀 얼마나 부담스럽냐고! 지금 얼어붙었잖아 지금 봐봐! 마구다! 야 우리가 이겼어! 야 부럽지? 우리 이런 애 있다고? 근데 LI분들은 무고 님 빼고 다 맞췄는데? 저놈 다 미용이야! 우리 서양 그림체 있고 일본인 그림체 있고 동양 그림체 있고 실사와 있어 오늘 합방은 1차랑 2차로 나뉘게 됩니다 간단한 게임을 통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겸 기차는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사랑의 작대기를 통해가지고 어?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왜 갑자기 퉁퉁이가 되지 우리? 아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안 돼! 저거죠! 아 구애받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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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지 말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두 개의 팀이 모이니까 진행하기가 더욱 힘드네요! 원래 애고가 세요 서로가 자 개인 소개를 먼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소개하고 싶다는 분 계신가요? 저요! 네 그러면은 하얏티님부터 아...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나 몸 푼 거였어! 앉았다 일어졌다! 어 몸 푼 거였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저 하얏티님 음소거돼 있어요! 됐어요! 저! 들리세요? 아 들어와서 첫 마디 했어요! 첫 마디 susceptible! 하하하하 정말 쉽지mot 알아요? 들어오자마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엔돌핀이 너무 샘솟아서 지금 재밌는 첫 마디를 어떻게 내는지? 하면서 타이밍 노리고 있다가 이거 딱 보고 있죠owane? 도로 tun 다음 L.I.에서 보통 진행을 주로 막고 있는 고포라고 합니다 개인 채널은 게임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깔끔하고 좋다 네 안녕하세요 L.I에 소속돼있는 이하얀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짝 긴장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요 개그 담당이다 87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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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사이버 사이코아웃 있는데? 예.. 예.. 팔찌.. 팔찌이라고 합니다. 예.. 그.. 내양인 있기 때문에 바로 사이코아웃인데.. 버금다.. 야 우리가 너무 부담이었나 봐. 네.. 안 돼.. 백하나다 해주시면.. 백하나.. 제거는 아니고요. 저는.. 낭만 숟가락이고 시민입니다. 아 게임 벌써 시작했어? 자 대장 가시죠! 예 대장입니다. 아 조쿠님 놔두세요. 얘네들보다 잘 나가요. 반갑습니다. 아아.. 아아.. 하하하하하하 저는 아라드의 모험가이자 키포토스의 선생님이자 그리고 도시의 관리자인 델로 랍국이라고 합니다. 야 지킬 게 왜 이리 많아 쟤들은 모험자요? 아니.. 아니 아버지가 사장님이세요. 아 그런 얘기 하지마! 아 그게 죄송한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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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이.. 환호와 저에 대한 기대.. 아.. 이.. 몸끌바를 모르겠네요. 아.. 아.. 왜 그래 우리 멤버야.. 델로에 아껴줘. 그 얘기 하세요. 그 얘기 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한방 위해서 한방 전달에 삭 밀고 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모르시 고생하십시오. 아.. 밀고 왔대 밀고 왔대. 매너 다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애니메이션하고 마크하고 방송하고 있는 하우카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팀에 악만 숟가락님 포지션이에요. 아.. 아.. 네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엥보로 활동 중인 엥보라고 합니다. 얘가 내 동생이에요. 우리 엥보 멋있죠? 우리 거라는.. 일단 룰 설명을 위해 제가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아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타린자가 됩니다. 타린자가 일반 플레이어들보다 체력이 두 배 많기 때문에 두 대를 맞아야 죽습니다. 탐험은 일반적인 플레이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열쇠를 찾아서 앞문에 잠겨있는 자물쇠 여섯 개를 열어서 탈출을 하시면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렇게만 따지면 살인마가 너무 유리하잖아요. 수사관이란 직업이 있습니다. 경찰과 비슷한 직업인데 옆을 돌아다니시면서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찾으시면 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총을 가지고 살인마에게 쏘게 되면 누구든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무기기 때문에 일정시간으로 그때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친해지시길 바라며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됐다! 어! 마구나! 마구나! 너 너무 부담스러워! 야 물건이를 찾아봐! 야 마구나! 장돌이 있다 여기! 정원이 있는데? 야! 마구나! 낙가 망치? 잠깐만 우리들이 야! 잠깐만 낙가 내가 내가 해볼게 어? 야 잠깐만 야야야야 야! 어! 어! 이 자식! 아! 아! 이래도 되는 거냐고! 아니 우리 낙가 망치 들었네! 우리 민주주의한테 죽은 거냐! 우리 민주주의 당해버린 거야? 야! 아! 앵고랑 델로였네! 어! 야! 개모님 팀이다! 야! 앵고 웃긴다! 보통! 에라에 붙었어요! 아! 우거님 오셨네! 델로님이 다 죽였어요! 저희 그냥 드립치고 놀다가 죽었어요! 다! 뽀갓! 아!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손님들 이쪽 오셨네! 범인이었어! 본인도 범인이야? 네! 앵고님이 조심하라고 하니 그거 지더니 바로 찌르더라고요! 본인을 조심하라는 얘기였어! 아니! 부지깽이만 들어! 왜 우리 포항관! 아니! 진짜! 상대방은 빠따랑 도끼리 보이는데 부지깽이 하나 들고 이게 뭐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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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났다! 아오! 진짜! 나 이제 나 이제 제대로 한다! 나 이제 안 봐줘! 문 열어! 예? 움직이지 마! 이곳에 내가 집도한다! 안녕하세요 형! 오지 말라 했다! 오지마! 나 경찰이야! 오면 쏴! 바로! 형 죽인거야 이거? 내가 안 죽였어! 형 죽였네 이거! 야! 야! 앞장서! 나! 나 일단 네 염두에 들어가면 돼! 낭만 숟가락님이 죽었다! 너 이 새끼 설마! 벨로 앞장서! 앞장서! 야! 야! 뒤보지마! 나 니.. 니 뒤에 총 겨누고 있어! 어! 잠깐만! 8! 잠깐만요! 벨로 너야? 야!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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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수상해 보여가지고요! 아! 야! 야! 그라인트 싹스키이 나 때렸다! 그라인트 싹스키이 나 때렸다! 야! 나 때렸어! 나 때렸어! 나 한 번에 안 죽은 거 보고 당황한 거 보고 쟤 나놀이잖아! 쟤 나놀이잖아! 봐봐! 아! 아! 당신이 나 죽였지? 아! 미안합니다 당신님! 아! 제가 시범삼아 싼데 원티드 마냥 동시를 노리더라구요! 저 말이! 아! 키만치만! 어! 87님 총 들었다! 87! 87님이 잘해줄거야! 우와! 우와! 어! 건스린 거다! 야! 혼자! 혼자!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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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예요! 야! 일이 너무 길어! 텔러야! 억울하면 살아났던가? 또 그냥 기대에 숨기지마! 하하! 젖었다! 젖었다! 어? 아니 하필이면은! 어? 카오야! 어어! 너! 야! 너 방금 찌르려는 무브 너무 수상했다! 말 도쿤님! 오! 카오님이 앵버님을 죽였어요! 뭐?! 카오야!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가지기 없대! 어떻게 지가 앵버를! 야! 버렸겠지! 상식적으로! 야! 마군이 뭐야! 야! 마군이 안쌌어요! 제가 총을 얻었습니다! 마군아! 야! 총! 총!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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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냐? 델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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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어떻게 알아! 진짜! 어? 좋았다리이! 살인탈색지는 원하는 것 나왔습니다! 탐장님! 그렇다면, 전 바나누 탐색을 바꾸고 그때 초일심으로 인류가 산업을 죽였다고? 야아! 야아! 뭐야? 데려 죽었는데요? 우리 벨를 죽으러 봤는데? 그냥 멍청해서 가니까 사장님 어떻게 된 거죠? 어? 어디 범인이.. 갑자기 추르르미! 범인이 밝혀있어. 아이 딜립입니다. 파이책님이요? 잘 잘 알았다! 아니 파이책 아니에요. 딜립 파이책 아니야. 파이책 아니야. 저기 사람 죽었어. 우리 사람 죽었어. 나 인사 카라나가 마무리됐군요. 아이 잠깐만요. 아이 수사가 아닌 파이책님인데 너무 뭔데.. 장아호님이다. 장아호님 죽여야 된다 이거. 장아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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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이 동네 속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아 벌써부터 냄새가 나는군요. 이 향은? 이건 낭순님이 범인입니다. 향기가 향긋했어요. 무슨 소리 하실래요 갑자기? 아니 그냥 향긋했다고요. 아무튼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당신 왜 자꾸 독이 든 검을 들고 다니죠? 제가 독을 둔 검으로.. 아 나 이럴 거.. 근데 나 진짜 맞췄네? 빨간 모자의 탐정 할 말이 있나? 난 역시 틀리지 않았어. 잠깐만요. 여기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열어보자 열어보자. 야 이거.. 야 너무 독을적이잖아 이거. 난 무거하게 내 대가리에 총을 쏟는 말이야. 이 녀석 범인이구만. 저 녀석이 범인이다. 아이 미친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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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치살맞아! 이 새끼가 어디에 가면! 엔포가 범인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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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시점이 거의 GTA야. 지금 장먹은 시점. 장먹은 시점이 GTA야 지금. 삐아. 야 엔포가 범인 개척. 야 잘한다. 야 설정하고 있다 지금. 아니 뭐야. 아. 릴드피. 릴드피. 간만 이제 또 협박 중이다 지금. 피어스 쩌디. 피어스 쩌디네. 왜 훔치고 오셨어요? 투올래. ben. 아니. 와아아아아악!! competency 철단 5탄. 저ła! 우 다made cele잉카 제품. 저희야.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쇼디라. 프롯게이머신 Cinということで 네. 나 근데 문 열리는 방향으로 ấpar Если. 와 그게 영화대로 했네. 나 그대로! 전골보이나 탈. 아 잘했다! 좋았다. 야 여 descend gli Void wi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